한글자막 by 한효정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1년 44채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봄에는 뭘 주시고? 부활절을 주시고 여름의 문턱에는 성령 강림주의를 주시고 그 다음 가을에는 뭘 주시고요? 겨울에는요 성탄절을 주셔가지고 이 신앙의 신선도 은혜의 신선도를 늘 유지하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잃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전세계 우리 한국교회 6만 교회 전세계 교회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지난해 2000년 역사 동안 부활을 지키고 부활을 믿는 모든 공교의 성도들은 동일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창조를 하신 분은 자연법칙을 뛰어넘는데 역사적 사실인데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의 상황을 썼다는 걸 다 모르면 그거 안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게 뭘로 증거되는 걸? 파피루스 몇 개 해가지고 나온 그걸 가지고 가는 건데 부활은요 부활의 역사 사실은 수많은 양피지 파치먼트와 파피루스 파피루스를 가지고 수천 수만의 증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부활을 믿는 우리가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으면 모든 분들에게 예외 없이 기쁨이 충만하다 오늘 여러분 좀 힘들고 왔더라도 오늘 나가실 때는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냥 기쁨이 혼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태신에서 작정도 하고 사랑의 교회는 부활절에 품은 생명 대각성에 추수하자 우리 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복음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사명자 이 세 가지가 전세계 교회, 복음적인 교회 그리소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깨닫는 그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한국의 6만여 교회가 고백하는 축복이 있는 이 날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나의 지팡이의 생명의 싹이 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WJ 시리즈의 성경 전체 시각으로 볼 때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생명으로 꽃피운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다 모형이란 말이 타입스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쌍이 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도 우리가 앞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메마른 막대기에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히니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과의 삶의 메마른 부분 연약한 부분 우미 쏟지 않는 부분 그냥 사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삶에도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도 소생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그림 언어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마른 뼈가 사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활의 능력을 구역에서 예표하고 있는데 마른 막대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살아나고 생명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거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구역의 예수님의 부활의 뭐가 된다고요? 모형이 된다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역의 지성소 안에 은약괴, 증거괴가 있는데 은약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약의 본문을 읽었잖아요 히브리스 9장 4절을 보니까 9장 3절에 하나님이 지성소를 두시고 그 다음에 9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뭐가 있고요? 은약괴가 있고 그 안에 그 안에 뭐예요? 은약괴 안에 세 가지가 들었는데 첫째 뭐가 들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은약의 자, 이걸 이제 좀 이렇게 더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말하면 은약괴 안에 세 가지가 첫째 두 돌비 식교명 두 돌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앞서 인도하신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금항아리에 만나가 있다 이것은 뭘 설명하느냐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아니,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메마른 것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일체 하나님 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약괴 안에 이 세 가지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먹여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걸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배경을 이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인 유형교회인 사랑의 교회와 무형교회인 우리 개인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늘 말씀의 요절인 민숙이 17장 8절에는 요절인데 오늘 요절을 여러분 주부 여기 다 적어놓았거든요 여기도 8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의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덥고요? 우미도 없고 그 다음 뭐에 순이 나고 그 다음 뭐에 꽃이 피고 그 다음 뭐에 살구 열매가 아멘 그래서 이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부활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그 메마른 지팡이가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더라 그래서 이 8절은 오늘 말씀 마치고 갈 때 여러분들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구약의 하나의 어떤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메마른 우리의 삶의 형편과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도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증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오늘 보니까 17장 앞에 16장에 고라자손 뭐 이런 자손들 소위 레이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아론하고 모세만 쓰냐 우리 다른 레이지파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가지고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한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을 보시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왜 우리 레이지파 다른 사람은 안 되나 지도자가 꼭 모세와 아론이에만 하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들여 보신 거예요 그 속을 들여 보시고 또 하나는 일반 백성들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하나님 왜 이 지판만 쓰냐 왜 다른 지파는 안 쓰냐 그런 식으로 겉으로 볼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런 사람들의 속에 있는 또 일반 백성들의 속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이나 그 전부터 갖고 있었던 지독한 DNA가 그게 뭐냐면 원불비야 성은 원시고 이름이 불비야 우리 교인들은 알지만 원불비가 뭐죠? 원망과 불평과 비난 비판이에요 이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이 DNA 그 약점이 있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예 뿌리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고라와 아비람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25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굉장히 긴장되는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17장 1절 앞에 16장 앞에 바로 바로 49절 50절에 보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일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아이고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도 원불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도 동일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과 비난 뭐 어세만 아느냐? 뭐 아론만 아느냐? 그 사람들만 지도자나? 소위 그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앞에 9절에 바로 나와요 하루아침에 말이에요 연병이 내려서 전염병이 내려가지고 14,700명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자체는 어두운 상황이고 뭔가 이거 큰일 난 상황이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는 250명 죽이고 14,700명을 처리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야 나머지 거의 200만 되잖아요 장증만 60만이니까 200만 명 이걸 살려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리겠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불비를 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민족을 살려봐야겠냐 그게 무거울 수 있는 그 환경 자체에 하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나온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뒤에 10절에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승거개 앞으로 거기 간직하여 그들로 아멘 이게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봤나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에게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보이지 않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의 어떤 시가 우리 속에 담겨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자녀들 부모에 대한 불만 부모님들도 자녀들 제대로 키워놨더니 나중에 꼴도 보기 싫은 자녀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원망을 그치게 한 이 증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한 지팡이 열두 지팡이를 불러가지고 너희들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다 쓰라 그리고 쓴 모든 것을 증거계 앞에 은약계 앞에 둬라 그러는데 다른 지팡이 다른 지팡이 지팡이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레위지파 아론의 지파 아론이 이름을 쓴 그 지팡이 지팡이예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8절에 보니까 이튿날 하룻밤 지라고 난 다음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본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레위지부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첫째는 뭐가 뒀고? 우미도 없고 잘게 첫째는 다시 한번 뭐가 뒀고요? 우미도 없고 그 다음 뭐가 나고요? 순이 나고 그 다음 뭐예요? 꽃이 피어서 그 다음 뭐예요? 살고 나머예요 참 기가마요 나머지 열한 지파의 지팡이는 아무 일도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다른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고 이 레위지파의 아론이 내놓았던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가?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좀 유출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아멘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레위지파 특별히 아론을 선택하시고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론이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이런 것 보고 옛날에 우리 한국교의 어른들 가운데 아이들 태어나면 박아론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정아론 김아론 자녀들의 이름을 아론으로 지은 그런 집들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택한 지팡이 오늘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살구나무에 꽃이 피게 하시고 살구나무에 우미도 깨신 거예요 이 살구나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숭아과의 살구나무 정도가 아니고 여기 이게 이스라엘에서의 아몬드나무고 이 살구나무는 봄의 전령이에요 지난주에 갑자기 여러분들 개나리 보셨죠? 갑자기 진덜레가 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진덜레와 개나리가 봄의 전령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아몬드, 이 살구나무는 봄이 왔다는 것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는 것 그것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이 살구나무에 대해서 히브리어로 말할 때에 이걸 샥해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희망을 주신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그런 뜻을 가진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고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눈물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은 소망이 있다고 하실 때에는 항상 살구나무에 어떤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눈물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앞뒤 좌우를 살펴보니까 맨날 울일 밖에 없어 맨날 가슴 아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시작할 때부터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아시메 그 다음에 내가 대답하되 그 다음에 내가 뭘 본다고요?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 예레미야 시대에 어둡고 슬프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바로 1장부터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죠 12절 다함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그대로 이루라 하십니다 이 살구나무의 은혜는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등을 만들 때에 여러분 왜 등을 만듭니까? 밤에는 어두우니까 환한 빛을 비추라고 등을 만드는데 등을 만드는 등 데코레이션 등을 만드는 그 모습이 추력기 25장에 보니까 등을 살구꽃 모양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말씀드렸고 이것이 오늘 21세일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저는 지금 제가 부활절 메시지를 제가 단임 목회를 하고 난 다음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40번 이상을 제가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번 올해만큼 제가 절실하지 절실할 수가 없어요 너무 절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민족을 하나님이 인도에 주시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이민족 보면 여러분 개인과 마찬가지 너무나 메마른 막대기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수많은 내말음이 말로 다 못해요 그냥 다 생명의 꽃이 다 죽은 것 같고 다 약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와 다른 열한 지팡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 지팡이와 이 놀라운 살구꽃에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히니 이 사건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우미트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힌 것이에요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의 씨가 있으면 다시 살구나무가 될 줄로 확신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와 우리 신약시대는 완전히 다른데 신약시대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손에 들려졌고 이 복음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를 우리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지금 형편에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속에 내재된 생명의 씨가 누구든지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생에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삶이 메말라요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여작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씨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망을 그만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구나무에 우미 트고 꽃이 피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실 거야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기도할 때에 그 내재된 생명의 씨앗이 우미 트게 되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라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우미 트기 마련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기 마련이다 생명이 있으면 꽃이 피기 마련이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매마를 수도 있고 뭐 참 이렇게 참 답답하게 짝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가 내 생에 부활의 주님이라고 확신하고 이걸 역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명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씨가 강력하게 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만 할 것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개인의 하나님이 주신 내 개인의 지팡이가 내 개인의 지팡이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 나와야 돼요 적용의 세 번째 우리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가 되기 하라 하나님의 지팡이 되기 하라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는 사실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였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지팡이를 모세가 아론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아론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승국의 앞에 두어 가지고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쨌든 간에 어떤 지팡이 자체의 어떤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지팡이에 생명의 씨앗을 넣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지팡이는 본래 출혁교사 사장이 보면 그동안 광야에서 가족들을 먹이고 양을 치고 한 평소에 그걸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지팡이였어요 양들을 때를 인도하고 이런 건데 모세의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사람이 목동이 지닐 수 있는 목자가 지닐 수 있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으로만 끝내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출혁교사 사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유에 태우고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사명자 모세여 애굽으로 가라 거우 모지에서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다 묻는 사람의 지팡이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너무나 신비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생업의 지팡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지팡이가 있어요 주부들은 가정의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의 지팡이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지팡이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지팡이 있어요 그 지팡이를 여러분 개인의 사회부의 지팡이로 끝낼 것인가? 여러분 공부의 지팡이로 끝낼 것인가? 여러분 가정의 지팡이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렇다 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부활주의날 마음속에 전력을 투구를 다해 주여 내 생업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평범한 우리를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하나님의 지팡이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수많은 삶의 지팡이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평범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팡이가 요한범 6장에 오병의 여의 사건을 가지고 5천명을 먹이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가진 것을 주라 네가 가진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라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이 주님이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생명의 씨앗이 있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신약판 해석이 오병의 여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흔번이 넘는 부활절 설교를 하지만 오늘 이민족의 역사, 우리의 상황,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공부, 내 직업, 내 자녀, 내 삶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하는 그 순간 거기에 생명의 씨가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어려움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인생의 지팡이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업가가 아,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그래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는 크게 사업하시는 장노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들은 간증이에요 20여 년 전에 이 장노님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사업을 나름대로 이제 막 제대로 일어나고 하는데 갑자기 그 큰 공장인데 완전히 불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불이 나기 전에 이 장노님 스타일은 철저하고 완벽한 스타일이 돼가지고 얼굴 표정도 그냥 다 늘 긴장되어 계시고 자기는 울지도 않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워낙 큰 일을 당하고 워낙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싸그리다 불이 나버리니까 이제 수의실이 안 탔는데 수의실 옆에 벽에 가가지고 눈물이 나고 울고 있었대요 이분이 안 우는 분인데 그러니까 수의 경비가 옆에 있다가 아니 사장님 참 울지 마세요 그러고 위로를 할 정도로 본래 이분은 울지도 않는 분인데 그래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이었지만 철저하고 이제 그런데 불이 났는데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남대로 잘 섬기고 주님 믿고 사업하는데 왜 이렇게 불이 납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까 원불비 아니 주님 잘 섬기는데 주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믿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불이 납니까 원망하는 마음 비슷한 게 생기더래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은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쁜 일이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갑자기 불이 난다면 겉으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여기 나쁜 일이 있겠는가 라고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긴장되는 얼굴 막 좀 이렇게 이런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하더래요 막 밝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밝아진 그 모습을 보고 외국계 은행장이 외국 은행장이 돈을 빌려줬대요 순전히 뭐냐면 얼굴 모습 보고 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했는데 완전히 불이 다 탔는데 8개월 만에 완벽하게 그 회사를 완전히 다 지어버렸대요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불이 난 곳은요 기초는 불이 안 나니까 기초가 돼 있으니까 마음만 먹고 마음을 은혜에 불을 붙여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8개월 만에 다시 회복된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매섭고 철저한 성격이 바뀌게 되고 드디어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각이 되고 화재 사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본인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회사가 불난 데서 사업이 불처럼 부흥했대요 다시 재개하고 회복해가지고 지금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한민국의 큰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좀 힘든 원망할 마음이 생길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나쁜 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생명의 씨가 된 거예요 그 씨가 자라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니까 얼굴이 바뀌게 되고 환경이 바뀌게 되고 불이 나서 망했지만 이렇게 되니까 불처럼 다시 회복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변화된 게 나아지 이전에는 이분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갖고 설교 들을 때마다 설교가 늘 비판이 되더래요 설교 들을 때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20년 동안 누가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더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가 무슨 설교를 하더라도 꼭 들을 것이 있고 은혜가 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복잡하게 안 살겠다 심플하게 살겠다 그래서 회사의 모토가 뭐냐면 심플 많은 회사가 단순 근면 성실 사업보고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여기는 단순한 회사 목표가 뭐냐면 단순함을 추구합니다 That's all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이 사람마다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대로 그 생명의 씨앗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야말로 사람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사나이 교회는 아침 새벽 4시부터 우리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특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론의 쌍란 지팡이의 새벽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올해는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다 부족한데 어떻게 매일매일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삶의 현상이 날마다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세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오미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 우리 교회의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구원사람들 팀이 있는데 뭐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람 계란 삶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한 5천 개 삼나? 5천 개도 적은 거 아니죠 계란 5천 개 아니다 만 개? 아니라고 만 5천 개? 아니라고 그럼 얼마야? 목사님 3만 개 삶아요 3만 개 삶아 오늘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암제배 때는 안 보여줬어요 이렇게 3만 개의 계란을 삶아요 사랑의 교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하고 행사들 좀 있지만 사랑의 교회 사역의 본질은 복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일깨워진 그 생명의 씨앗이 발을 때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우미도 없는 수준 어떤 분들은 싹이 돋는 수준 어떤 분들은 꽃이 피는 수준 어떤 분들은 열매가 맺히는 수준 점점 더 성장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는 이벤절리즘 복음과 그 다음 디사이플십 ED 복음과 제자훈련 이 두 가지가 우리 여러 가지 사역이겠지만 핵심은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원에서 올려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의 메마른 막대기에 우민하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27장 6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놀라운 무슨 말씀이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이스라엘에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할렐루야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만 생활 저기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씨가 뿌려질 때 이것이 우미도 없고 꽃이 피가 돼가지고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지면을 덮으리로다 지면을 채우리로다 부활절에 품은 생명 대각성의 11월 달에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의 씨앗이 생명의 지팡이로 생명의 지팡이가 이 나라를 세우는 지팡이로 오늘 이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민족의 살 길을 주님이 생명의 지팡이를 통하여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정치, 경제, 지형이 다시 한번 살구나무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적같은 반전의 역사를 주시기를 추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팡이에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약동하는 생명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은 바삭마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생명의 씨의 거룩한 잠재력이 사명의 꽃으로 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업의 지팡이가 나의 공부의 지팡이가 나의 가정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사는 날 동안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와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